오늘은 트러플 로일 짜파게티 먹어볼게요. 반숙 계란하고 같이 준비했습니다. 음... 와... 음... 오... 음... 아리... . 소스... 소스... 으 knocking 그리고... 잘 먹으면 더 맛있어 정말 맛있다 다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다 저는 이 맛을 먹으면 더 맛있다 그런데... 이 맛은... 이 맛은... 이 맛은... 이 맛은... 이 맛은... 이 맛은... 음~~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바삭바삭 이게 그냥 짜파게티랑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좀 다르네요 아... 이거 삶은 거짓말이다 이이거는 사과같이 나는 먹으려고 했다 이이거는 사과 같다 이이거는 항상 안 좋아한다 이이거는 날씨가 너무 좋아한다 너무 맛있어 찹쌀떡 계란 계란 아르바이트 아 으 으 으 으 으 초콜릿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